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 영상을 통해서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40개의 주식들을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10개의 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위에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걸 팔지 말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기업 엑셀 파일은 도움이 되셨나요? 거기에 매수가나 목표주가 등 기록해놓으시고 매도 타이밍을 위해 정리를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정리한 기업 엑셀 파일을 더 보기란에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NNDM, 3D 프린팅 기업이죠. 다른 기업들이랑 다른 점은 PCB, 인쇄 회로기판을 프린트하는 유일한 3D 프린팅 회사라는 점이에요. 일단 2015년 이후 주가가 84불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프로핏도 F로 거의 없습니다. 매출 예상치가 2022년까지 밖에 안나와있어서 어닝콜을 좀 살펴보니 2021년보다는 매출이 2배까지는 못 미치게 올랐네요. 분석과 의견은 홀드바이가 섞여있는데요. 홀드 의견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매출이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과 지출 증가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순손실을 낸 상황이지만 충분한 현금 예비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이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박안을 모색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이 의견 보면 현 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50에서 70% 정도, 분석기사 당시 주가는 2불67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4불에서 4불50 되겠네요. 2023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2023년 이후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2불 때인데 4불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후반까지는 가지고 가봐야겠네요.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 중 하나죠. 노바백스입니다. 매출이 2022년 이후로 쭉 반토막 나고 있고 EPS 예상치도 마이너스입니다. 홀드랑 세일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63불이었는데 지금은 8달러 45센트에요. 2019년에 3불 99까지 갔다가 2021년도에 315불이었는데 다시 8불대로 떨어졌어요. 이 기업이 주가폭이 엄청 심하네요. 분석을 좀 살펴보면 이 기업이 향후 수익을 낼 만한 방향성이 없고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합니다. 5월 10일 홀드 기사 살펴보면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전망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여전히 중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자금 조달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홀드 기사는 노바백스가 코로나도 끝나가는 마당에 너무 늦게 얼마 있지 않은 자본을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쓰도록 결정했다는 건데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 기업의 투자 추천은 못한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여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폭이 아주 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오를 때까지 지켜보다가 어닝 발표 때의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의 핵심인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유명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엔비디아도 잘 오르고 있는 제 장투 항목 중 하나인데요. 잘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 나중에 큰 기업들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기업 OBE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 오르다 요즘 좀 하향하고 있는데요. 수익 B플러스 매출과 EPS 예상치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분석기사들 다 매수 추천하고 있어요. 분석기사를 종합해보면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이 운 좋게도 몇 분기 전부터 부채를 낮춰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매우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성장 전망이나 석유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인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비용도 잘 사용하고 있다네요. 한 분석기사는 저번에 살펴본 IPOF랑 비교해봤을 때 두 기업 다 좋은 상태인데 OBE가 투자 관점에서는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저도 향후 몇 년은 석유 사업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MI입니다. 헬스케어 섹터에 의료, 수술용품 등을 공급하고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프로핏도 A-고 매출과 EPS 예상치도 미세하지만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상장 후 30불 후반까지 잘 오르고 있다가 2019년도에 3불로 하락했다가 다시 43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18불 73센트인데요.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선을 그어보면 계속 잘 성장한다면 4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홀드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팬더믹으로 인해 좀 상황이 나아졌는데요. 또다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아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건강하지 않다는 분석을 하네요. 최근 어닝 발표가 서프라이즈라서 주가가 36% 정도 올랐는데요. M&A를 통한 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반수입니다. 대부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수화평으로 인한 성장인데요. 지금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 여유가 있으시면 좀 지켜보다가 40불쯤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OPTT입니다. 재생에너지 회사인데 파력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장할 때 많은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2006년도에 4,600불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2021년도에 4불 16센트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50센트인데요. 정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매출 EPS 예상치도 없어서 3월 14일 어닝콜 프레젠테이션을 찾아보니 매출 예상치는 2023년에 작년에 비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Q1 2023가 높기 때문에 다음 어닝콜인 7월 11일 날을 체크해둬야겠네요. Q422 매출이 73만 4천 달러로 이전 3분기보다 52% 성장했다고 합니다. 3월 어닝 발표 내용에서 CEO가 발표한 대로 따르면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미해군 태스크포스 59과 진행 중이고 칠레 및 캘리포니아 정부 등 고객과의 작업을 진행 중이고 차세대 파동에너지 변환기 프로그램 개발 작업도 계속하고 있으면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싶지만 1년 전 거라 그래도 너무 없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너무 낮고 현금 지출도 빨라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 흐릿하네요. 다음 어닝 발표까지 지켜보고 매도 타이밍을 정해야겠습니다. OSS입니다. 딥러닝, 인공지능, 국방, 금융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모듈 및 스토리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2021년도에 8불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하향세입니다. 매출 미세히 상승 중인데 지난 분기 어닝 샥이었네요. 작년은 계속 바이 의견인데 이번 달 2월달 분석은 홀드라 한번 살펴보면 2년 전에 운영 방식을 계산했지만 아직까지 수익에 큰 변화가 없고 자율주행 차량에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도 OSS는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 분석들은 매수 추천을 했지만 그 시점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홀드 의견에 마음이 더 쏠려서 분석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며 아예 장기로 가져가거나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니 성장성이 불투명해서 적당한 시기에 바로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팔렌티어입니다. 미국 범죄, 테러,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많은 이슈머리를 했던 기업이죠. 5월 8일 2023년 1분기 어닝 발표가 서프라이즈여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분석가들은 대부분 급등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현 타겟 주가를 5불로 잡고 있는 시티 분석가 타일러 라덱은 이번 분기 매출 아웃퍼포먼스가 파산 직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일어난 결과라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든든한 후원이 안정적 수익에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이가 끝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의 시장 확대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인데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윌리엄 블레어 분석가 디팔마도 3월에 57% 오른 주가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며 내년에 5불에서 6불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는 1분기 매출 상승을 포인트하며 타겟 주가를 13불로 정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 팔란티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볼게요. 팔란티어는 3가지 주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파운드리, 고담, 아폴로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국반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담이라고 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 고담이 전쟁에 전격 투입이 돼서 위성과 정찰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히 적군 위치를 집어내 정밀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 공격의 대부분을 팔란티어 AI 시스템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이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사용 AI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 방산 시장의 운영 체계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규 AI 플랫폼은 대화형 AI인 채치 bt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했고 전장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팔란티어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팔란티어 os를 장착하지 않은 무기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노트북을 아무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네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와 외교관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액시엄이라는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올해 분기마다 수익을 올리겠다는 팔란티어의 계획은 회사가 S&P 500 지수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도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계획은 아주 좋으나 5,6년은 지나야 길게는 10년 추진하는 일들이 매출을 낼 것 같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 5,6불 정도에 머무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도하려면 요즘 며칠 많이 올랐으니 오른 김에 팔던가 저는 팔 생각입니다. 아니면 진짜 장투로 가야 될 것 같네요. 폴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DC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23불까지 최고점 찍고 계속 하향 중인데요. 현재 1달러 34센트입니다. 매출 및 EPS 예상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마지막 분석 기사가 2021년 1월이라 최근 뉴스 보면 5월 10일 날 새로 개발한 이동식 CCS 전기차 충전기 라인의 프리오더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51.5% 급등했습니다. 배송은 2024년 Q1부터 시작이라고 하고요. 원래 모바일, 차데모, EV, 찰절, DMF 모두가 쓸 수 있는 유니버설 CCS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 시켜 더 큰 시장으로 뻗어나려고 합니다. 별다른 뉴스도 거의 없고 작년부터 계속 매출도 EPS도 샥이라서 지금 올랐을 때 정리하거나 전기차 충전기 판매로 매출이 오를 시기인 2024년 Q1, Q2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은 크레디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의 금융기업인 QFIN입니다. 현재 프로필러빌러리도 A-로 좋고 매출 및 EPS도 2021년까지 오르다 2022년에 떨어진 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 최고점 41불대를 찍고 10불 16센트까지 하향했다가 이번 연도 초에 24불까지 올랐었네요. 현재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대부분 매수 추천이 대세고 홀드 의견도 한두개 있습니다. 3월 분석기사 두개 보면 2021년부터 배당정책을 도입한 후 매분기 배당금이 삭감되다가 지난해 4분기 배당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현재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QFIN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8일 매수 추천 분석은 중국 크레딧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선두주자이며 혁신적인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채택 등 중국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기업에 두려움을 버리고 기업 자체만을 보고 투자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 금융 기업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QFIN은 잉여 현금 흐름에서 CAGR이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10년 동안 10배의 자본 수익과 함께 상당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남길 것이라고 예측하네요. 이 기업도 10년은 가지고 와야겠네요. 바로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오리락내리락 하는 추세니 20불 넘어가면 파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0개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의 매수 기회를 잡으시고 지금은 정리했지만 또 성장을 한다면 나중에라도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되니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폭망한 주식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